k67의 체급의 치 에 쳐클루 이번엔 직전히 납팔 아 체리 오버니 이처 오프닝 때 이 반전 포인트로 말씀 을 드렸는데 양 팀의 리더인 김재근과 김병호 선수가 상대 팀 얘기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4 상대 팀만 만나면 좀 못 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3세트에 나섰는데요. 초클루를 잡는다면 이건 또 상징적이 될 수 있죠. 초클루는 어제 단식에 나와서 승리를 거두면서 팀 리그에 완벽하게 녹아들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비켜치기. 마지막에 회전이 풀려버렸어요. 이런 플레이가 몸에 뵌 거겠죠?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들은. 어느 정도 수비를 다 고려를 하겠고 치고 그런데 지금 처음 원투 진행할 때는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회전이 조금 없었네요. 김재현 선수도 맞수비를 해야겠죠. 공격을 노리면서요. 일목적골 돌려내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 자, 그러면서 주행방향이 좋아요. 그리고 득점이 됐어요. 오! 됐습니다. 지금 심판의 시그널이 득점이 되는 시그널이었나요? 처음부터? 안 됐다가 되는 안 됐다가 되는 시그널로 바뀌었어요. 약간 손부채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심판도 안 됐다라고 얘기하다가 됐다라고 바꿉니다. 재미있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 갑니다. 뒤돌려치기 갑니다. 뒤돌리기 최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가운데 한 명 아닐까 싶어요. 맹우 선수가 좀 늦게 결혼했잖아요. 이제 50대에 결혼했는데 또 제가 이제 안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또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들 주위에서 능력자라고 하죠. 단구 선수로 우승하는 것보다 아마 쌍둥이 태어난 게 더 기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비켜치기 형태의 네, 대회전 형태로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섰고 연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 단구가 워낙 잘 치는 선수지만 정말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네. 잘 치는 거랑 날카로운 건 어떤 차이겠나요? 어, 잘 치는 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두껍게 치는 공들이나 뭐 이런 편안하게 치는 공들을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예민한 공들을 갇은 두께로 구사하는 공들이나 뭐 이런 좀 예민한 공들을 잘 맞춰 낸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두께 감각이 더 좋아진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집중력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는 자, 핸드한 샷. 한 번 더 강력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원래 백민주 선수 목소리가 상당히 이쁜데 저 목소리는 좀 터프하네요. 저 목소리가 상당히 이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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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 기둥에 무릎 부딪히고 그래요. 두들려치기. 회전력이 조금 살아 있어야 하고요. 득점단 이후에 파란 공이 조금 떨어져서 무력한 표정이 됐어요. 4대4 동점. 온뱅크를 치기는 조금 불편해 보이고 비교치기 형태를 치는 게 조금 무난해 보입니다. 온뱅크를 치시키고요. 앞돌리기로 가나요? 비교치기 형태인 것 같죠? 일목적고 돌리는 두께를 선택을 했고요. 이런 비교치기를 칠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께를 두껍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비교치기는 적당한 두께 선선이 한 3분의 1 정도 두께 원절이 절반보다는 조금 얇은 듯한 느낌으로 맞추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노란보를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네요. 대전으로. 퍼쿠션으로. 각도가 조금 짧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박돌리기 퍼쿠션. 됐어요. 복잡했어요. 복잡이 되고. 복잡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재호 선수는 오늘 7세트 안 오길 바라겠죠. 7세트 있는 선수들은 어때요? 박빙의 승부가 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때 내 앞에서 끝나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와라 내가 끝내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때그때 컨실리션의 전화가 틀리죠. 내가 다시. 자, 두드려치기. 찬스를 한 번 맞이했는데. 여기서 몇 점이 나올까요? 아, 약간은 불운인데요. 아, 정말 불운인 것 같아요. 이 공은. 지금 어렵습니다. 자, 뒤돌리기. 정석으로 포지션 플레이를 했는데. 그러게요. 저렇게 쓰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거든요. 일적구도 이상하게 맞고. 일적구도 이상하게. 요즘 이런다는 거죠? 네. 뭐 자주 이럽니다. 디림티에서 당번 올라오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럴 거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비켜치기로 갑니다. 걸어치기인가요? 아니요. 비켜치기. 비켜치기. 네. 자, 득점 됐어요. 우리 김기교실이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그렇죠? 네. 원래 당권은 솔직하게 쳐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마 드림투어에서 금방 올라가실 겁니다. 어디로요? 어? 다시 PBA 투어로요. 일목초구를 내리고 내공을 진행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일목초구가 좀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7대 6으로 앞서가는 김세균. 일단 출발 공이 좋으면 장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에버리 자체도 확 올라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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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포지션들이 좀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도 이목초구가 좀 잘 맞아주면. 오우. 그러면은 배치가 또 풀리거든요. 잘 맞아줬죠.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애매하긴 합니다. 다만. 나쁘진 않지만 애매하다. 네. 확률이. 뭐. 아주 높진 않다. 뭐 이렇게 들릴네요. 네. 어. 그렇죠.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공입니다. 맞춰낼 수 있는 공이 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난이도가 정말 쉽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무한 공이라는 거죠. 내공도 붙어있고. 각도를 조금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파란 볼 뒤돌리기. 이거 괜찮나요? 짧으나요? 조금 짧네요. 그러네요. 내공이 붙어있다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회전 주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회전을 주려고 하다보면은. 이렇게 큐 뒤가 들리기 때문에. 커브도 많고. 그 적정선을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거. 요거보다 속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큐를 좀 더 비틀었으면. 맞아요. 짧게. 저 말도 정답입니다. 박빙입니다. 이번 선수가 앞서간다고 말하기 어려운 남자 단식 3세트 경기. 초플루가 8 대 7. 한 점차로 따라붙습니다. 리더들은 본인의 경기를 잠깐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언제 나가는지 모르고. 정말 선수들한테 집중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희생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걸어치나요? 떨어져 있는데. 자, 이거를. 자, 걸어치기는 걸어치기인데. 마지막. 아, 너무 두껍게. 네. 네. 파이팅! 김일계설리원이 저는 오늘 좀 걱정을 했거든요. 오늘 첫 경기 할 때는 좀 많이 긴장을 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할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바깥에 폭염이잖아요. 폭염에 그냥 얼음 내놓은 것처럼 금방 녹아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워낙에 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우리 김일계설리원. 폭염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더위를 먹으셔서요. 비켜주기 짧게. 퍼프션으로. 네. 좋군요. 득점. 김재근. 김재근 선수랑은 좀. 김재근 선수랑 좀 친하셨나요? 아니면 선수철에? 뭐. 막 썩 친하지 않고. 그냥 뭐 당구. 클럽 하실 때. 네. 몇 게임 쳐보고. 그 정도입니다. 김재근 선수가 이제 한참 선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멘탈적으로나 이런 것 좀 물어보러 한두 번 갔었고. 그렇군요. 네. 뒤로 치기 제일 득점 되면서. 다음 배치에도 아주 좋게 됐어요. 좋습니다. 10대 7로 앞서가는 김재근. 3세트는 15점 경기입니다. 참 좋은 선배죠? 김재근 선수는. 그렇죠? 네. 뭐 정성껏 뭐 답해 주시고. 네. 네. 제가. 그러는 바람에 입으로 다시 왔습니다. 어. 이거는. 해석을 좀 해주세요.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네. 김재근 선수가. 후배 선수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렇군요. 조만간 우리. 저. 김재근 선수 의원은. 해설 안 하고. 일부러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터를 가도. 해설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불안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해설을 너무 좋아하시면 또 안 되는데. 네. 네. 저 사이로 빼고. 득점을 노렸는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네. 또 몸 쓰네요 제가. 득점은 어렵죠. 네. 몸 쓸만한. 플레이였죠? 지금 키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사이로 빼야 되고. 또 여기서 또 피해야 되고. 또 저기 가서 맞아줘야 되고. 몸 쓸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죠. 초쿠르 선수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내공의 각도를 조금만 짧게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길게 쳐도 되고요. 아예 길게로 갔어요. 되돌리기 길게. 좋습니다. 네. 좋아요. 테이블 컨디션을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 절대 기를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죠. 자신 있게 쭉 뻗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렇게 꽉 차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맥스를 기준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고로 많이 뽑았을 때. 혹은 최고로 짧게 만들었을 때. 그 때를 기준 잡는 게 진짜 중요하고. 초쿠르 선수가 그걸 워낙에 잘하고 있는 거죠. 자.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네. 이게 있었군요. 네. 네. 자. 아. 김재빈이 노란 분이죠. 네. 지금 공 모였다고 말씀하시려고 했죠. 네. 설마 뭐 초클루가 그렇죠. 네. 저렇게 쉽게 줄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지금 배치가 나쁘지 않게 왔어요. 아. 오른쪽으로 옆돌리기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비켜치기 형태를 질 것 같고요. 비켜치기. 1, 2분. 뒤돌리치기 끌어가나요. 예비큐질이 큰데요. 아. 비켜치기 가겠죠. 대회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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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크게 한 바퀴 더 돌려놨어요.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12대 8. 밝게 쳐도 나올 수 있는 각도였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시원하게 공을 구사를 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재근 선수가 워낙 화려한 플레이를 좋아해서 당구 선배들은 김재근이 저 화려함을 조금만 참고 줄이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렇죠. 한 번 더인가요? 끌어가나요? 자. 끌어서 돌리겠죠. 네. 자. 끌어서 갔습니다. 자. 득점 됐습니다. 이런 배치의 공은 굉장히 잘 찌는 것 같아요.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쳐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배치가. 회전도 빼야 되고 끌어야 되고 키스도 빼야 되고. 네. 득점 될 때 보면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꽤 많은 것들이 숨어 있군요. 자. 이 배치는. 두껍게 쳤을 때 일목적구가 돌아서 파란 공 쪽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큰 공이다 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두껍게 칠 거면 아예 두껍게 치던가 걸어치기를 치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반대쪽 가서 김재경 선수가 확인하는 것.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 흰색 공을 봤을 때 키스를 한 번 보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공을 어느 정도 맞춰야겠다. 두께를 확실히 좀 계산을 하려고 같군요. 두께 때문에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단장으로 돌아서 어디로 올지. 요거를. 요거 때문에 그랬거든요. 요것도 있습니다. 우와. 아니 저렇게 열심히 봤는데 또 키스가 났어요. 그죠? 근데 또 득점이 됐어요. 또 만같이 쉽게 뺄 수 있는 키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꼼꼼히 봤는데. 아. 이런 행운을 읽은 건가요? 하하하하. 그럴리는 없습니다만. 참. 본인도 놀라는 득점. 초클러는. 요럴 때는 어떨까요? 저 손딱 할 때도 아이언맨 그 느낌 같죠. 아이고. 참. 김병호 선수 얼굴 표정이 많이 해주고 있네요. 세트 포인트. 비켜치기를 크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 여기 먼저 가네요. 기회가 한 번 나왔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행운의 득점 때문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마무리 지지는 못한 김재근. 파이팅. 자. 옆돌리기가 일단은 가능은 한데. 지금 이제 이 배치가 지나가고요. 옆돌리기가 가능은 한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요. 키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짧은 건 출발인데. 길게. 포큐션으로. 길게 봤습니다.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첫 플루 정도의 수준은. 지금 남은 점수는 꽤 다 끝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수죠. 아. 온 세상에 걱정은 다. 지고 있는 선수처럼 보입니다. 저 리더의 무게가 참 그렇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생각보다는 좀 깊게 넣어 놔야 되는 공인데. 이거 맞으면 몰라요. 근데 이게. 이게 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 Berlin capture. 정말 포지션 잘해 놨지만. 조금 더 회전량을 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얇게 맞던가. 두 중 하나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다음 배치가. 리플레이 나가셨는데. 네. 나갔는데. 김기님께서는 왜 놀라신 거예요. 아니요. 다음 배치 보고 놀라신 것 같은데요. 네. 김재근 선수의 리더가 무람나시 초쿨로 신입생에게 3세트 승리를 얻으면서 이 승리는 여러가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리더의 승리이기도 하고 상대 팀에게 유독 약했던 김재근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